안녕하세요. 전액대출하우징입니다.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마지막 한세대 특가 3룸 매물입니다. 입주금 0원이라 계약금만 준비하셔서 연락주세요. 내부는 넓은 거실에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있고 에어컨 4대 우물천장, 메릿등과 욕조 설치되어 있습니다. 지하철역까지 도보와 버스로 10분이면 이용 가능하고 초중고 대형공원 인근에 있습니다. 입주금 부족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나요? 소득증빙이 어려우신가요? 저희에게 연락만 주세요.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또한 여유자금, 사업자금 3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기대출 있는 분들도 대환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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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